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더 이상 자세한 질문은 그만해. 저는 엔 라이트이고요. 평화를 위한 대한군인회와 그 위민크로스 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이동 언어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통역을 듣고 싶으시면 통역 버튼과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음 속어를 누르면 통역만 누르실 수 있습니다. 이 웨비나는 또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등록하시고 참가 받으신 분이 나중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어디에서 웨비나에 참여할 것인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과 장소를 적어주시고요. 질문은 Q&A 창에 남겨주세요. 채팅창에는 이름과 지금 참여하고 계신 지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116개의 미국 단체와 그리고 거의 200여개의 한국 단체와 전세계의 단체들이 우리의 성명서에 동의하는 서명도 적어주고 있습니다. 열대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등장하라는 그런 성명서이고요. 이 연합군사훈련은 북한과의 전쟁을 선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밖에 하는 모세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미 국무부와 동무가 안고이라는 게 이 돈만 많이 들어가는 전쟁훈련을 등장하라는 모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 무력화와 그리고 선제공격 직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을 끝내는 데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그런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가져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웨비나는 매우 수제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에 의하면 3월 8일에 9일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 패널들은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준비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웨비나를 그리고 또 이 성명서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주신 여러 단체들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한반도 평화, 그레스루스 네트워크, 그리고 코리아 피니스나우, 유미소스, DMZ, 그리고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들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그리고 6.15 공동위원회,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을 모쳤는데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역사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금리가 없는 비용에 대해서 왜 중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국립평화협상의 어떤 영향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발표는요.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의무 장소로서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 주한민국군사훈련의 이야기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널의 룩스트로를 듣기 전에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패널들의 전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선에 6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이후에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외국제국사주의에 반대하는 활동가가 된 분이 만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실 분은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은 이 영상을 위한 대한민국인회 중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신고 영상들, 교육용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을 만나요. 이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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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이런 이름으로 군사훈련이 실시가 됐었는데요. 주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그걸 격퇴하고 정전체제를 회복하는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좀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960년대 후반에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모험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또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사훈련의 규모가 대단히 커지고 또 공세적인 성격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일종의 풍선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1975년부터 유럽에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본격화되면서 독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유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의 군사훈련이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이 줄어들면서 한반도와 그 인근에서 커지게 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팀 스프릿입니다. 팀 스프릿 1976년부터 이 훈련이 시작됐고 또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어 유엔사령부가 갖고 있던 작전권을 이양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미연합사 주간의 팀 스프릿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의 핵투발 수단을 포함해서 한미연합군 약 20만 명이 참여하는 규모였는데요. 당시 유럽에서의 군사훈련은 제가 알기로는 5천 명, 양측의 5천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한반도와 그 인근에선 그거에 비해서 한 40호에 달하는 20만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또 미국의 다양한 전략 수단이 총동원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실시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음부터 해서 이른바 북핵 문제라는 게 시작되게 됐는데요. 이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의 역사에 있어서 크게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992년, 93년의 상황입니다. 그때 북한이 IAEA 안전조치협정의 가입 조건으로 팀 스프릿 훈련 중단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조지 HW 부시행정부와 노태우 정부가 팀 스프릿 훈련 중단을 결정하고 그걸 북한에 통보하면서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방문 전에 말씀드렸던 IAEA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게 되는, 그것도 체결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낳았었습니다. 그렇지만 1992년 10월에 한미 국방장관들이 양국의 대통령들의 결정을 뒤집고 팀 스프릿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3년에 팀 스프릿 훈련을 재개하면서 북한이 여기에 반발했었죠. 그 결과를 이어진 것이 바로 북한의 MPT 탈퇴였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한미 양국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한다면 초기 단계에 있었던 북핵 문제가 진즉에 해결되어서 우리가 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30년 동안 골치 아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분수령은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 지도됐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 또 갓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이 유고시 즉 사망할 경우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은 주로 북한의 대량 파괴물이 WMD를 탈취하고 한국군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안정화 작전을 실시한다고 하는 그런 작전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당시 미국 미군과의 장성급 회담을 통해서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예정된 또 굉장히 도발적인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한국과 미국 정부가 그거를 거부하고 3월에 군사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2009년도의 악순환의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의 사례는 2019년입니다. 2019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시다시피 2019년 6월 30일 날 도날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가졌죠. 여기서 북미 간의 두 가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트럼프가 거듭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정은은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재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합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7월 말부터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북미 실무회담을 연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본다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이 잘 지켜졌다고 한다면 2019년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아니라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짙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 이후로 대규모의 연합훈련은 축소되거나 2018년 8월 때는 취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연합훈련은 3월 달과 8월 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소규모 훈련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90일에였던 것이 2018년도에는 180일 가까이 늘어나고 2020년 상반기만도 100회 정도의 소규모 연합훈련이 실시되었고요. 그리고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턴더라든지 비즐넌트 에이스 또 한미연합해병대훈련 또 한미연합미사일 방어훈련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월과 8월에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훈련부터 중단함으로써 지금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한미 양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연례적, 방어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북한의 다른 언행을 기대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2021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는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짧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좀 이따 질의응답 Q&A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아주 압축적인 발표였습니다. 아마 아주 길게도 발표를 하실 만한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짧게 압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캐서린 킬로우 씨가 해주실 텐데요. 한반도 평화와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글로벌 운동인 위민 크로스 DMZ의 엘드버커시아 리더십 코디네이터입니다. 캐서린 킬로우는 이 전에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플라우쉐어스 재단의 펠로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핵무기 감축과 폐기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캐서린 킬로우 씨는 이제 북미 평화 대화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연합교사 훈련을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우 씨 대표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담을 많이 줄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북미 관계에 비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QPT를 준비했는데요.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의 역학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기획화 협상에서 자게닝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순된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 위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의사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전쟁 훈련이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편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쟁 훈련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들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의제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공유할 텐데요. 너무 간단하고 재미없다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게임을 중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때 어떤 안보 약속을 북한에 줄 의사가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말이 나왔는데요. 이 답변 때문에 특히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정말 전쟁을 선동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이 훈련을 전쟁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그런데 반응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융합군사훈련이 방어저 성격이라는 그런 입장이 많았는데요. 이 시각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전문가들이 이런 트럼프 당시에 전쟁훈련 중단하자 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그냥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결정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는데요. 군 장성들 중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이 군사훈련이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왔던 이 연합군사훈련이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다 라는 부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대기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반응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2017년에 연합군사훈련의 일시 중단이 이제 얘기가 됐었죠. 당시에 북한의 무력선동을 저지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제안이 됐었는데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것이 유례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지렛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여러 차례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실제로 한반도의 국민간에 긴장을 낮추고 외교적 협상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 북한도 94년과 96년 사이에 중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97년에 팀스피리트 훈련은 완전히 중단이 되고 다른 훈련으로 대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 정말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실 미국에서는 외교적 수술 공격과 같은 이런 선제 공격들을 논의하고 있었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국방부의 페리 장관 같은 정부가 그런데 당시에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고 그 결과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게 되었죠. 당시에 이 제네바 합의 덕분에 8년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종결되는 효과를 가져왔죠. 8년이면 정말 긴 기간이죠. 아마 이 긴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동결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그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동결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핵무기급 탄두가 만들어졌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미동맹관계라든가 또 전쟁 대비 태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018년에 또 한 번 이 연합훈련이 중단이 됐었죠. 당시에 통창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중심시키기 위한 의력의 일환으로 됐는데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목수리훈련은 야외기동훈련이고 지상군과 공군과 해군 등 전면적인 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드배치라든가 여러 사드배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대부분 컴퓨터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수만 명의 주한민국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난 2017년에 마지막 훈련 때 같은 경우에는 핵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여를 자아내고 있죠.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공간을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특히 2018년에 전문가들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제안들이 나왔었는데요. 전면 전문 중단 아니면 축소 디자인을 바꾼 적금 적금 채찍으로 이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잖아요. 북한 저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화면은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제가 데이터에 강한 편은 아니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논문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연합군사훈련이 전쟁 선동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서 북한에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 위협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어떤 강도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반대하는 비판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실제로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제로 심각한 위협으로 북한에서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 목표로써 미국이 이런 위협적인 환경을 저지하기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위협적인 환경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더 나서는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진지하게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이런 건데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대화를 위한 긍정적인 환경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인 관계를 북한과 만들어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초기에 이 기회들을 지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당장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이 정말 저비용 고효율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Q&A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은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나중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11명이 이 웨비나에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패널은요. 지반니 레이었을 때요. 조반니의 레이지는 1993년 미국 육군에 입대했고 1996년에 유고슬라비아 해체에 대한 나토의 첫 군사개입의 일환으로 발칸반도에 파멸 이었습니다. 조반니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성태 캠프 헌프리스의 501 정보여단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국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bout Faced 라는 평화를 위한 제약군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위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참가했던 주한미군 출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조반니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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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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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보기가 좀 흉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가 정말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전기가 끊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최대한 따뜻하게 있으려고 드리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웹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한테 참여 기회를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주한대군으로 한국에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 정치나 한국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주로 남미 문제나 중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 지정학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한국에 거의 2년 동안 캠프 험프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캠프 험프리는 미국,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가장 큰 일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저는 의무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 유닛에는 미군 병사뿐만 아니라 카츠사도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카츠사는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군이 있는데요. 카츠사들은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도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군에 14년 동안 있었는데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서 무거운 이라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가해지는지를 보면서 주한미군 근무 이후에 더 이상 이런 본대라는 참여가 쉽지 않다 해서 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04년 3월에 제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참여를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훈련이었고 한반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모의 전면전, 북한과의 모의 전면전을 대비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전쟁 게임은요. 바로 북한의 남한 침략을 대비해서 상정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 훈련에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괌이나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그리고 또 다른 미국 본토에서도 군대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군도 전시일을 대비해서 미군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미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2004년에 저는 훈련에 참가를 했지만 작전 쪽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 연합군사훈련은 굉장히 분할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만, 주어진 훈련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내든 큰 그림을 보기는 어렵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여단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훈련은 주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전소원에 투입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의상복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무기가 제급되거나 이런 훈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24시간 내내 전투 대비태세로 훈련이 진행이 되었고요. 당시 우리에게 주어졌던 시나리오, 훈련 시나리오는 캠페선을 넘어서 북한이 남아에서 침해, 침략했을 때에 어떻게 지상군이 대비를 할 것인가, 현장에서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훈련이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전쟁 게임, 전쟁 연습이라는 것이 북한이 남한을 침착하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군에게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전쟁 선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땅사 그 미군이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의 훈련 때 저는 공군기지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한을 강화화하는 이런 교육들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대부분의 군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한을 북한으로부터 지킨다 이런 결상인 건데요. 그래서 제 동료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군사훈련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당시 훈련할 때만 하더라도 캠프 험프리에서 훈련 장소로 가기 위해서 험피를 몰고 가야 됐는데 아무리 이 대부분의 훈련이 컴퓨터를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장 저만 하더라도 그때 그 험피를 몰고 권잡한 한국 도로에 나갔는데요. 한국 가보신 분들은 한국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실 텐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헌비가 도로에 등장한 것을 보면서 어떤 표정들을 지었을지 이렇게 한국의 도로에 며칠 동안 연속해서 군 장비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2005년에 한반도에서 떠났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캠프 험프리가 한국에 있는 최대의 미군기지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캠프 험프리가 최대의 기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캠프 험프리 주변에는 논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과정에서 이 논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한미군을 떠난 이후에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한미군 기지와 기지 확장과 관련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논밭이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흔히 하는 그런 시위를 오랫동안 대출해서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때 이 미국 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한반도가 남북이 통일되면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뭐가 있을까? 안 좋은 결과가 뭐가 있을까? 북한의 위협이 결국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이 되는 거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위협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중국의 위협을 예를 들겠죠. 그래서 한반도가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아니라 남과 북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연대의 메시지를 모아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이름과 지도자들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말을 이용하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린세이 그대함 상원연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전쟁이 벌어진 거기에서 사람들이 죽는 거지 우리가 있는 여기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람, 미국의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일했던 카츠사 군인이 했던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젊은 군인의 꿈은 언젠가 오토바이를 타고 한반도 전역을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네, 메시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파견되었었던 그리고 연합훈련에 참여했던 군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국에서 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대가 어느 정도 강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19년 8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었는데 왜 이것을 강행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정우 씨 대표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 반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평화운동 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1인 시위, 또 기자회견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정부와 국회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진보정권이라고 하고 있지만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진보정당을 자임하고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나 혹은 여당 룰링파티 내부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오늘 이 웨미나가 굉장히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2019년 6월 30일 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연합훈련 중단을 약속을 했는데 왜 8월에 실시가 되었냐라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목표로 잡고 있었던 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 워타임 아퍼레이션 컨트롤을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군 사령관으로 전환하는 걸 환수받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한국군이 얼마나 능력이 우수한지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미 간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되는 이런 필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도로 실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것은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기울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훈련을 자기의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는데 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또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편으로는 김정은에게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지만 그 당시 중요한 관심사는 방위비 분담금 그 코스트 쉐어링 어그리먼트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받는 게 또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본인이 약속했던 만큼 그 약속에 따라서 8월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실무회담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것보다는 한국을 압박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내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적권 환수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압박해서 돈을 많이 받아내는 데 관심을 많이 두는 바람에 2019년 8월 달에 아주 평화를 위한 중대한 기회를 잃게 되고 그 이후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 흐리게 됐던 것이죠. 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작전통제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이고 그것이 한국의 주권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캐서린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이 의회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목소리에 그 의회 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지전이 있었는데요. 2019년에 2019년에 처음으로 뭔가 긍정적인 시각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때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히 로카나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민한 로마도 그렇고 또 여러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법안을 발의를 했죠. 그래서 한반도 전쟁에 공식적인 종전을 촉구하는 그런 법안이었고요. 당시에 50명은 없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미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한 거잖아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행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의 종식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데에 미 의원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공감을 해준 거였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미 하원과 상호원이 지금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 시민들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매년 해가 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정말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정말 정신나간 상황이다. 이런 공감대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멘코스 DMZ라든가 코리아피스나우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 의원들을 움직여서 압력을 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지역 의원들에게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반니 씨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저도 군에 있었지만 조반니 씨도 군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군의 일원으로서 사실 일개의 병사들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심각한 군사적 군사적 군쟁의 하나가 된다는 건 다른 건데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쟁을 정말 멈추기 어려운 것 시작하기는 정말 쉬운데 멈추기는 정말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정도 까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라크 전쟁 때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쟁을 보내는 건 정말 쉽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위군 보내야 돼 그래서 보내자 그래서 바로 보내고 그리고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당시에 컨트리자 라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만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경우에 전쟁이 부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알기도 하고 의도치 않았던 결과들이 나오고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있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치로 앗아가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인 거죠. 다음 질문으로 북한의 남한 침략을 전제로 해서 연합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한미연합 연합 훈련은 작전 계획 아퍼레이션 플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퍼레이션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은 한국 정부나 또 미국 쪽에서 언론에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은 트럼프는 연합 훈련을 프로모커티브 워게임 도발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불렀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방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더 신뢰하고 싶지만 적어도 연합훈련 문제에 관련해선 트럼프가 진실의 일면을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2019년 8월 달에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에는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헌법이나 내셔널 시키리 터로 국가 부합법상 북한도 한국 영토입니다. 한국의 영토이고 그래서 그 땅을 되찾게 되면 안정화 작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 단순히 북한군을 방어하고 격퇴 격퇴 응징하는 수준을 넘어서 북한을 군사력으로 통일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방어적의 훈련인가 라는 점에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른바 참수작전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디캐피테이션 오퍼레이션 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핵 공격 명령권자인 북한의 지도자 즉 김정은을 제거함으로써 핵공격을 명령할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핵공격을 방지하겠다라는 취지로 참수작전이라는 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수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로 얘기하는 것이 인비저블 파이터 보이지 않는 전투기인 F-35A 였죠. F-35A 이런 것이 참수작전의 핵심적인 무기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수작전이란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군사적인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참수작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F-35A 참수작전의 핵심 무기인 F-35A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미연합훈련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중국적으로는 군사훈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제일 좋겠지만 그게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면 당장은 어렵다고 한다면 그걸 줄여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줄여나가는 거.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은 그래서 제로썸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과 8월달이 하는 것은 시애틀 레벨 그러니까 전국급 한반도 전체를 전면전을 상정한 그런 대규모의 군사훈련인데 우리가 유럽의 핵심기 프로세스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기습공격 그러니까 훈련을 하다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막자라는 차원에서 규모를 줄이고 서로 통보하고 참관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은 당분간 실시하더라도 3월과 8월에 실시하고 있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하고 있고 또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그런 훈련은 일단 취소를 하자는 겁니다. 취소를 하고 그리고 과거 유럽의 핵심기 프로세스와 흡사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양측이 군사훈련의 주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성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서로 이거를 정보 교환을 하고 참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화에 착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캐슬린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해서 응답 회신이 있었나요? 그리고 의회에서 새로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결의안과 아니면 함유연합군사 관련과 같은 그런 결의안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해서 아직 회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한반도 평화 결의안에 관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런 새로운 문단이 과연 추가될 수 있을지 아마 여러가지 이유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역에서 지역의원들에게 이런 촉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는 분들을 계속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보좌관이라든가 또는 의원들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지역 의원으로서 해달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미연합군사훈련 만약에 군사훈련이 필요하다 기술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한반도 말고 다른데 혹시 연습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일 편향된 시각으로는 미국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미국에서 하는 것 외에는 아마 달리 연습할 곳이 있을 것 같지 않는데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에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남북에서 대화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대화를 하려고 할 때 꼭 이걸 저지하는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딘가에서 다른 위기가 발생한다든가 해가지고 이걸 방해하는 상황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저희 짧은 시각으로 한반도 역사에 대한 짧은 시각으로 보건데 한반도는 한반도는 몇백 년 동안 한민족이잖아요. 한나라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1200년 이상 한민족이었고 한나라였다고 알고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두 개로 나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분단 과정에서 외부의 세력이 개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에서 자주적으로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남과 북이 다른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평화를 이루어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사는 하와이에서는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답변 아마 네바다에 있는 기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 대부분의 미군 기지들이 주전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 네바다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마 거기서는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군인들은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랑 비용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군을 한반도에 보낼 거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데리고 오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행동계획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행동계획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개개인이 개인 서명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받고 있는 서명이 한의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단체로 서명을 할 수도 있고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87개의 단체가 이 서안에 서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개인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 서명이 지금 700명 좀 안되게 받았는데 저는 1만 명 서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을 받아서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당장 무슨 대답을 내놓지 않더라도 계속 압박을 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려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모두 이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연속 릴레이 시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워싱턴 DC에 살고 계시다면 병악관 앞에 가서 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템플렛을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유롭게 메시지를 티켓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서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려주시고 여기에 보내주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대 메시지를 모아나가는 캠페인을 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천단체 선언에 또 단체나 모임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천단체 선언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행동계획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끝나지 않는 전쟁 한반도에서 개척되고 있는 이 전쟁 70년 이상 개척되고 있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과 노력에 그리고 또 이 문제에 기울여주시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환을 만드는 데에 같이 하는 분들 또 무대 뒤에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통역해주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이 운동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웨비나를 마치면서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상영을 할 텐데요. 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관한 이 비디오 영상도 널리에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전쟁게임 중단하라 전쟁훈련 중단하라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이트의 모든 미국의 나라가 한국에서의 주방을 바라봅니다. 미국에서의 거를 중심을 전해왔한 우리의 국제 제공을 시작합니다. 본인의 skilledSuper-Corea에서의 통제와 국제 제공을 바라보는 대응을ienda. 코로나가 High-Propogative다 제공을 공개하는 것들이 언급한 정국을 말합니다. 북한의 전환을 변한 진입과 전환에 대한 대듬升을 credence. 한국의 전환을 이루어 드리고 있는 고려한 적절한 조각을 드릴 수 있었음을 받았고, 앞으로도 말하자면 반응을 내 an office 않았지만, 그리고, 특히 모든 방식을 위치해서 많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이틀어 지난해에 대한 문제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코로나19가 정해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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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국의 대한민국이 통해 미세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제작을 위해 그는 한국의 대한민국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In the 1970s, the drills developed into large-scale exercises that mobilized considerable weapons, equipment, and the deployment of U.S. troops stationed in both South Korea as well as U.S. bases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Two U.S. infantry divisions stand ready to back up the South Koreans. Close to the DMZ, astride a traditional invasion route to Seoul, is our 2nd Infantry Division, geared for instant action. Since the 2000s, these exercises have been based on operation plans that reportedly include preemptive strikes and decapitation measures agains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Due to their scale and provocative nature, the annual U.S.-South Korean combined exercises have long been a trigger point for heightened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years, these combined military exercises have involved the use of B-2 bombers, which are designed to drop nuclear weapon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s, and submarines, as well as the firing of long-range artillery and other weapons. They not only increas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have cost U.S.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and have caused irreparable harm to local residents and the environment in South Korea. At a time when the world is facing urgent humanitarian, environmental, and economic crises, these military exercises divert critical needed resources away from our capacity to provide true human security, such as healthcare,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other priorities. Furthermore, they heighten geopolitical tensions, and risk reigniting a ho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ould have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millions of people.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U.S. and Sou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are saying peace talks, not war drills and military confrontation. They urged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olve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unresolved Korean War, which has driven a dangerous arms race, harmed the most vulnerable people through punishing sanctions, and enforced the tragic separation of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 families. Continuing to rely on isolation, pressure, and threats, to force North Korea's unilateral denuclearization is a recipe for failure. Suspending the combined military exercises will be a major confidence-building measure towards renewing diplomacy to resolve the long-standing 70-year-old conflict with North Korea, and ultimately achieve permanent peace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